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어땠어요? 변동성이 너무 컸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 지금 고가 위치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쭉 올라왔다가 다시 금 이렇게 장중에 1% 이상 쭉 빠지게 되면서 이제 뭔가 고점 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매도하셨거나 내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 당장 손 드셔서 손으로 본인 머리 살짝 내리치셔야 됩니다.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준 이유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대체 무슨 날이었냐? 여러분 오늘은 어때요? 7월 7월 11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무슨 날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는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내지 이제 지수에 이제 종가를 베팅을 해서 종가 베팅이 정확히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장의 지수를 최대한 자신들이 맞춰놓은 가격대로 맞춰놓기 위해서 서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주식인 만큼 오늘 같은 날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고가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옵션 만기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왜 어때도 아니고 이틀 전도 아니고 오늘 나왔냐?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 고점을 형성해서 내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2차전지 주식이점, 에코프로라든지 혹은 포스코 홀딩스도 볼게요. 이렇게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 포함해서 SK하이닉스도 보시면 변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도 옵션 만기일 같은 기초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혼자 투자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 우리 따박이 가족방을 개설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혼자 투자하지 말고 같이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나누고 오늘과 같은 필요한 내용들, 장중에도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방을 제가 개설을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는 정보,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 정보들 공시 내용, 거기다 수주 관련 내용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중이 높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방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함께 투자하시면서 같이 수익을 보는 그런 투자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방은 텔레그램으로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010-916-4935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가족방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가족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이제 선택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개인들 많이 매도했다. 기간 많이 매도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오늘 같은 날에도 완전 신고가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전세계 자금의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변동성에 절대 흔들리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손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삼성전자는 일본의 2나노 고객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공개를 했죠. TSMC를 넘을 원팀 전략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AI 반도체에 적합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와 격차를 좁히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턴키 전략이라고 하죠. 턴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턴키 같은 경우는 패키징,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의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턴키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도 못하는 건데 TSMC와 비메모리 파트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3나노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먼저 기술을 내보였지만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 3나노 2세대 공정 불량 소식 등 미세공정 신뢰도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 동안 좋지 않은 모습을 쭉 보여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실수 3나노 때의 실수를 본격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2나노에서는 반드시 수율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지금 시작을 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TSMC를 꺾고 올라서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겠죠. 특히 그런 부분들을 외국이 글로벌 자금들 전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평택 4공장에 이어서 5공장도 6월에 공사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초공사만 이루어진 5공장 본격 재개를 한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서 평택 공장의 증설 과정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4공장에 이어서 5공장도 본격적으로 다시 건설 개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상황이 괜찮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모리 캡파 또다시 늘린다. 삼성이 평택 7공장 신설 가능성도 역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모리까지 잘 나고 있으면 최근에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너무나 잘 나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HBM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다시금 가져오게 된다. 너 혼자 먹지 마라. 좀 나눠 먹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HBM 그러니까 메모리 파트도 이번에 가져오게 되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비메모리 쪽도 TSMC와 경쟁을 하면서 역시 점유율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다 턴키 공정 여러 가지 AI 시대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자체가 커지는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된다? 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뭐 엔비디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컸음에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엔비디아 차례 한 번 건너가고 삼성전자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 올 하반기부터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승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삼성전장을 했네요. 전장이죠. 여기는 거의 전쟁터니까 삼성전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 추세를 보시면 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 상승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올 하반기는 지금 8만원, 9만원대가 아닙니다. 12만원, 15만원, 20만원까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치면 절대 안 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를 것만 갔다가도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고 특히 오늘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컸음에도 이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인데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고 오늘 매도에 대해 고민하셨던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 따박이 가족방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투자하시면 오늘 선물옵션 만기 되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 다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가족방 텔레그램 무료 입장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9516-4935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가족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무료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아지게 된다면 선착순이 아니라 모든 분들 모집을 할 텐데 지금은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니까 먼저 보내실수록 유리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깜빡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voor 감사합니다.